음 뭐 너무 딥하게 들어갈 만한 그런 주제는 아니었으나 단식남이라는 게 너무 좀 먹먹해서 좀 길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민호이 민호이 이거를 할까요 말까요 민호이를 할까요 민호이 패스 할까요 패스 오케이 크게 관심 없다 여러분 별로 크게 관심 없다 오케이 얼굴에 끓는 라면을 부은 여성 요거 볼까요 요거 어때 좀 끌리나요 얼굴에 끓는 라면 부은 여성 오케이 고 자 이게 무슨 일이냐 A랑 B랑 C가 있었습니다 A랑 B는 소급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룸메이트로 B가 A한테 C를 소개시켜줘요 친구 여자 세명이 있었는데 한명은 조금 나중에 한 룸메이트로 어 알게 된 그래서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셋이 같이 있는데 어 어 어 이제 셋이 같이 있는데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어 뒷담을 합니다 무슨 뒷담 12만원 빌려놓고 아직도 안 갚았다고 그래가지고 뒷담을 해 어 한명이 그래서 뒷담한 내용을 자리 비운 사이 보게 돼요 어 그래가지고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 그 당시에 그 끓는 라면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뒷담 깐 A의 얼굴에 펄펄 끓는 그 라면을 얼굴에 부어버렸어 어 근데 이제 결과가 경찰에서는 쌍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집유 3년을 줍니다 예 빵을 안 사는 거야 집유라는 거는 예 동종범죄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집유를 줍니다 하 그래서 당시 상황 처참했던 그 상황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어 피가 얼굴 전체로 범벅이었고요 옷도 못 입고 그냥 도망치셨더라고요 지금 큰 화상을 입었는데 이제 2도 화상이라고 2도 화상 예 이제 저도 뭐 화상을 입어봐서 아는데 이게 저는 이런 데에 화상을 입었었기 때문에 크게 고통이 따르지 않았어요 좀 이게 약간 흉터인데 크게 고통이 따르지 않았는데 이게 얼굴 전체였어 봐 이게 얼굴 전체라고 생각을 해봐 팔팔 끓는 라면 예 그냥 양은 냄비에 라면 뜨겁게 끓여갖고 한 1분 정도만 놔둬도 이렇게 큰 화상은 안 됐을 거야 내가 예상컨대 라면을 끓인 냄비는 열 전도율이 높고 열 전도율 보다는 이제 열이 보존되는 그게 굉장히 높은 약간 두꺼운 냄비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어 사실 양은 냄비는 금방 식거든요 양은 냄비에 라면 끓여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되게 빨리 발화점이 높아지고 그래서 빨리 익고 단점은 빨리 식어 그죠 근데 두꺼운 그런 냄비 같은 데다 하면은 불을 꺼도 계속 팔팔팔팔 끓고 있어 그 상황에서 얼굴에다 부어버리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화상을 겪으면 진물이 나요 진물이 예 진물이 납니다 물집이 생기고 그 화상 치료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 안 그래도 얼굴 피부는 더 약해질 거 아니에요 예 상황을 선명을 하는데 언니 나 배고픈데 라면 먹을 건데 먹을래? 이러더라고요 나 배가 별로 안 고파 이랬는데 그래서 알았어 그럼 나 혼자 먹을게 하고 나서 라면 끓고 있는 냄비를 갖고 와갖고 언니 응? 할 때 얼굴에 확 부어버린 거야 어 그래서 바로 끓인 라면을 얼굴에 부어버렸더라 부어버렸다 대응할 수도 없었고 예 너무 그냥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죠 근데 그 상황에서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비명을 질렀겠죠 그러면서 이제 화장실을 빨리 들어가가지고 이제 찬물로 빨리 식혀야 되니까 그러고 있을 때 머리끄댕이를 잡고 젓가락을 들고 있다가 찍어버렸다라는 거야 예 화상만 입힌 상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못 도망가게 머리끄댕이 잡고 그 상태에서 젓가락으로 찍어버렸다고 이제 뭐 부모님이신가봐요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듣고 와서 왔겠죠 그래서 야 어떻게 된 거야 누가 그랬어 막 해무르니까 제가 그랬다고 하면서 가르치는데 병원 앞에 화단에 와서 앉아있는 거라고 어머니가 찾아간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소식 듣고 와가지고 병원에서 누가 그랬니 제가 그랬어요 하고 가르쳤는데 어머니랑 처음으로 조우하는 그 모습에 어머니 눈에는 웃으면서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났었다 너무 화가 나더라 그래서 112에 신고했다고 잡아달라 그러니까 쌍방폭행으로 접수가 돼서 자기네들은 잡을 권한이 없더라 사건의 발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12만원 12만원 안 준다고 이수정이랑 박금주가 이렇게 뒷담회에서 시작한 거다 너 수정이한테 왜 그랬니 니가 간사한 탓에 수정언니가 크게 다친 거야 골때리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거죠 정가만 생기는 거고 빨간 줄이 끄이지만 상해 특수상해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 혐의가 됐네요 초범이라는 점을 이제 보고 재판을 저렇게 한 거 같아요 집행유예 3년 얼굴 화상이 저게 엄청 오래 갈 텐데 심도성 2도 화상 심도성 2도 화상 해볼까 심도성 2도 화상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는데 너무 잔인하면 너무 징그러우면 안 볼게요 어 못 보여주겠다 에 에 에이 물집 올라온 것만 보여줄게 심도성은 이래요 심도성이라는 거는 이 이 정도 에 이 정도 밑에 있는 건 너무 잔인하고 이 정도 에 물집 잡히고 물집 터뜨리고 세 살 돋아났는데 재생크림 계속 발라야 되고 항생제 계속 맞아야 되고 또 담배 못 피고 술 마시면 안 되고 에 매운 것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고 염증 유발 시키는 것들은 다 끊어야 돼요 졸라 힘들어요 저도 여기 있었을 때 그 정도였는데 병원에 병원 병원 생활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에 진짜 크죠 저거는 음 나중에 흉이 엄청 지겠죠 어 또 치료를 잘하면은 세 살이 잘 올라올 수 있고 또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얼굴이니까 그 부위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껍데기가 다 벗겨집니다 저거 에 넘어갑시다 잘 나온 것 같지가 않은데 아니 웨딩 촬영 특이하게 한다고 눈 한방눈 그냥 그대로 다이렉트로 맞아가면서 저렇게 추운 날씨에 저렇게 웨딩드레스 입고 저렇게 사진 찍었는데 결과물이 난 그닥인 것 같은데 어 다음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 춤이었어? 이거 저 징징이 아니야 징징이? 깐깐징어? 어 어? 개쩐다 팔이 일단 길어야겠다 에 에 에이아이가 만든 대기업 사옥들 삼성? 삼성 사옥에 대해서 에이아이한테 부탁해서 그려달라고 한거야? 흠 엘 이아이 round 림 림림 림 림 림 림 두바이에 있는 건물 같네 포스코 어 어 이거는 어딜까 현대중공업 한진택배 한진택배야 GS 멋있다 이 정도급이면 랜드마크 아니야 맞지 이건 딱 봐도 알겠다 하림 이건 딱 봐도 하림이야 하림치킨 치킨 모양으로 건물 지었네 좋은 아이디언데 근데 이거 하림치킨 하림 정도면 이 정도 지을 수 있지 않아요 지역 랜드마크로 만들어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림 이제 닭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저 어 기업 저 측면에서 이렇게 그 견학도 올 수 있게끔 애들도 그러고 뭔가 일반인들도 조금 와가지고 이제 좀 구경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다 어 너무 이쁜데 아 이미 있어요 오리온 에이 근데 뭐 오리온은 좀 이 정도 규모는 아니지 오리온이 냉정하게 어 아 이거 저기 타이어다 이거는 저 타이언데 어디 타이어 한국 타이어 어 타이어 아이디어 좋다 컨셉샷이니까 그냥 AI한테 별걸 다 시켜볼 수 있으니까 재밌네 저런게 자 요거는 그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댓글도 조심하셔야 되고 어 이제 뭐 퍼온 자료겠지만 이게 보는 시선이 또 다를 수가 있고 예 현행법에는 걸리지 않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보실 때 여러분들 댓글 조심하셔야 된다는 점을 미리 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어 이분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거나 뭐 똘렷한 어떤 그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일단 저도 잘 몰랐지만 지금 현행법상 이 울프 도그 예 이 뭐 늑대를 닮은 이 개죠 예 울프 도그 어 이제 울프도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말 그대로 늑대 개다 유전적으로 개보다 늑대에 가깝다고 보면 되는데 한눈에 봐도 덩치가 굉장히 좀 커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제 이분은 위험한 개를 공공장소에 입마기도 안하고 돌아다니더라 어 이제 본인이 이제 SNS에 올린 건데 스타필드 처음 간 거 티내기 어 너무 설레서 귀를 접고 다니더라 하고 이제 어 이 반려견을 이렇게 목줄을 채우고 스타필드에 어 온 인증샷 같은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자료를 올린 사람이 조금은 뭐 악의적이라면 악의적일 수도 있어요 보는 시선에 따라 달라 근데 일단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야 입마개 의무화되어 있는 맹견들로 지정되어 있는 종들만 입마개를 의무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자체를 굉장히 위험하게 보는 사람이 자료를 올린 거고 이거는 이제 좀 중립적으로 얘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글을 썼지만 또 이 분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방송에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너무 이 글쓴이의 의도대로 얘기를 하면은 기분이 나쁘실 수 있으니까 그죠 무튼 그래서 이제 이 짤이 올라오고 사람들이 이제 입마개를 왜 안하냐 그랬대 그랬더니 현행법상 맹경 5종은 도사 도사견 아메리칸 피플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그리고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8종 아닙니다 5종입니다 현행법상 맹견이 아니기 때문에 입마개할 필요는 없다 이런 내용이죠 참고로 2018년에는 맹견 8종으로 정해졌었는데 개 키우는 여성분들이 발악해서 3종을 뺐다 이건 이제 그 글쓴이 분의 본인의 의도가 들어간 내용이고 어쨌건 8종이었지만 현재는 5종이라는 겁니다 도사랑 도사랑 피플테리어랑 로트와일러랑 어 지금 울프독도 원래 있었는데 제외가 됐군요 예 어 스탠퍼드셔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스파드셔 불테리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이렇게 언제부터 견권이 인건보다 앞선 세상이 되었냐 견권이 앞서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건데 이해력이 딸림 운 좋게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답게 살면서 약한 존재를 지켜줄 생각을 해야지 근거 없는 우월감에만 빠져서 개 형상에 발작하면서 살고 있냐 어 뭐 이렇게 오죽하면 또 이렇게 했어요 또 이제 이 짤 하나만 가지고 이 개가 순한 개인지 아닌 개인지 어떻게 알며 내가 목줄까지 채워가지고 이런 그 대형 그 스탠필드에 이렇게 와서 사진 찍은 건데 지금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미웠겠죠 예 그래서 음 그래서 와 사람들 무섭다 사람들 오라고 만든 쇼핑몰에 출입이 가능하다 사람이 무서울 수 있는 견종이 실내에서라도 마스크 착용 가능하냐는 말에 날이 엄청 서있고 어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애초에 대형견과 함께 쇼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스타필드라는 곳은 왜 개인의 공포를 대입시켜서 배려를 강요합니까 뭐 예컨대 푸들한테 당한 일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발작하지 말고 개인의 트라우마는 병원 가셔서 전문의 상담받으면서 해결하세요 라고 했어요 예 자 여기서 이 울프독은 맹견으로 지금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크기도 크고 조금 이제 약간 인상이 좀 날카로워 보이긴 하나 또 제가 이분이 실드 칠라고 한 얘기 아니라 보이는 모습이 이럴 수도 있지만 강영욱 아저씨의 그 견종백과 뭐 이런 유튜브 채널 영상들 보면은 또 괜찮기도 해요 보면은 대형견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워낙 순하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글쎄 이제 요런 이제 사진이나 인증샷이나 이런 좀 올라오는 본인의 SNS에 올라오는 이런 사진들이 약간 불편한 사람들도 또 있겠죠 예 입마개하라니까 엉뚱한 소리를 했다 라는 거는 이제 이거 이 글 쓴 분의 이제 주장인 거고 무튼 이제 이렇게 커요 예 울프독이 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 없이 본인의 어떤 그런 입장과 이런 것들을 많이 표명을 했을 거야 근데 이제 계속 뭐라고 하니까 어 본인이 이제 주장하기를 맹견이 아닐 경우에는 입마개는 선택입니다 보호자인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람들 많은 곳도 안 가고요 특히나 주말에는 붐비는 곳도 안 가요 사람 많은 곳은 불편하고 싫어해요 맹견 아닌 거 알지만 그리고 매너 차원에서 하라는 무언의 압박은 이제 사절할 거예요 어 뭐 좀 예 단호하게 뭔가 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의 이제 태도에 대해서 음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은 만에 하나 영점 견주님께서 뭐 안심하라는 차원에서 많은 어떤 어 의견을 많은 어떤 입장을 밝혔으나 혹시라도 만에 하나 영점 영영 영일 퍼센트 확률로라도 갑자기 야생 본능을 일으켜서 아이를 물면 어떻게 할 거냐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컨트롤 가능이라고 써놨어요 예 이미 사람들 많은 곳에 뭐 이게 용량 안 읽을게요 너무 좀 악의적으로 얘기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어 어 개는 훌륭하다 체코슬라 슬로바키안 울프독 훌륭한 견종공부 저는 그 친구들을 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 이 두 부류가 있대 울프독이 하이브리드 울프독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부모 중에 한쪽이 늑대일 수도 있다 늑대 혈통의 강한 품종 강영욱은 이 품종은 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엄마 아빠가 늑대인 친구들은 교육을 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맹수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교감할 수 없는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부모 중 한쪽이 늑대인 품종이 오면 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사실 강아지 이제 견종 전문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전문가 권위자 하면은 강영욱 선생님을 제일 많이 떠올리고 또 그 분야의 어떤 실질적인 권위자이시기도 하지만 또 보는 시점에 따라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거 이제 전문가이시긴 하지만 그 또한 강영욱 님의 어 그냥 입장인 거지 본인 이제 그 본인의 생각 본인의 생각인 거지 그런거죠 음 그리고 6년간 85건의 개물림 사고도 있었고 19건의 사망사고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사람을 가장 많이 문 견종 5위가 울프독이다 더 알게 된 사실 입마개 뿐이 아니라 목줄까지도 안하더라 목줄이 없죠 애들이 애들이 목줄이 없는데 이 상황에서 해변에 늑대 3마리를 목줄도 안하고 입마개도 안하고 풀어놨다 죄송한데 여기 해변은 강아지 오프리쉬 되는 곳인가요 오프리쉬가 뭐야 아 멍비치는 아니구요 새벽에 일어나서 사람 없을 때 잠깐 풀어놨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도 오프리쉬는 불법이니 안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새벽에 사람 없애 풀어놨어요 뒤에 있는 사람은 투명인간인가 해가지고 아 여기 있는 이분 이분 어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줄 착용 안하면 당연히 불법이고 일반적인 개라고 보기도 힘든 늑대견 3마리나 끌고다니면서 입마개도 안하고 목줄도 안하고 인스타에 자랑하는 보면 제정신이 아닌 듯 하고 이제 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지만 그건 이제 뭐 이 글 쓴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고 어 뭐 이거는 뭐 중립적으로 예 볼 필요성도 있으나 이건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죠 어 사람이 지나가고 있고 어 새벽에 사람 없을 때 잠깐 풀어놨다고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좀 현행법상 예 법적으로 보면 또 이제 문제가 있는 거니까 예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 어 고소를 조심하십시오 고소를 조심하십시오 지금 보니까 뭐 저기 고소가 저기 못재가지고 네이버는 실명으로 하는 저기 사이트라서 최근에 펜코 같은 경우도 실명인증 사이트인데 뭐 그런 악플 같은 걸로 불거져가지고 이제 고소당하고 이런 일도 많거든요 예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 내가 지금 사실 지우고 싶은데 못 지우겠는 건 또 내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 재식구 챙기기 같은 느낌으로 될 수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이건 알아서 하셔야 돼요 알겠죠 예 내가 또 이거 여기서 하나하나 지우고 있으면 또 그렇잖아 예 지워주는 게 맞을까 애초에 작성자가 이거는 댓글 금지로 했어야 됐어 어 인스타그램 그 주소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어 아 각을 좀 안줘야 돼 여러분들도 막 어떤 자료를 접했다 그래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고 여러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건데 내 스스로 어떤 나의 가만히 일상생활 잘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안 그래도 인생 피곤하고 뭐 취직이 안 돼서 취업이 안 돼서 안 그래도 뭐 알바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고 때로는 친구랑 갈등 여자친구랑의 갈등 여러 갈등을 다 겪으면서 사는데 거기다가 이런 일까지 생겨가지고 안 좋게 뭔가 작용을 해가지고 본인 인생을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어 고소 같은 거 당해가지고 집에 고소장 소환장 달라고 그래봐 가슴이 콩닥콩닥 뛰지 어 또 합의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그냥 마음고생한다고 그러니까 좀 제발 말을 인터넷상에서 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K지폐야만 빠진 인물료 미국에서는 이제 100달러짜리 지폐랑 1달러짜리 지폐가 독립운동가에요 이 두 분이 벤자민 프랭클린 조지 워싱턴 힙합계에서도 가장 비싼 화폐 그 단위가 100달러니까 100달러 하면 얼마입니까 100달러 하면 얼마에요 여러분들 10만원이 좀 넘죠 한 13만원 정도 되겠죠 10만원짜리 지폐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벤자민이라고 부르잖아요 벤자민 어 이제 이 둘의 공통점이 독립운동가 어 광복을 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지폐 속 영웅이 다 독립운동가더라 인도에는 간디가 있고 베트남에는 호치민이 있다 예 그런 것처럼 근데 한국만 화폐 속의 영웅이 전부 다 조선시대 사람들이야 예 세종대왕 신사임당 어 율곡이 그리고 5천원권이 어 퇴계 이황 맞죠 퇴계 이황이죠 예 예 그죠 그래서 이 다음에 10만원권 집회가 생기면 그때 동립 아니 반대였어 아 죄송합니다 예 퇴계 이황 율곡 이이 세종대왕 어 신사임당 이렇게죠 예 그래서 이 다음에 10만원권짜리 집회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독립운동가가 들어갈 수 있지만 이게 좀 뭔 지금 당장은 아니지 않느냐 오래 걸리기도 할 것이고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상품권을 봤다 이런 기획상품권에 기업을 상징하는 게 들어가 있다 기업 상품과 같은 부분은 그 기업을 대표와 기업 구성원들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아 백화점 상품권 같은 데다가 이렇게 도산 안창호라든지 이런 그 독립운동에 힘쓰셨던 위인들의 얼굴을 좀 넣는 것이 어떨까 라는 그런 그 주장이에요 그 요즘은 또 지역합회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어 지역합회에 넣는 건 어떠냐 요런 거 어 맞아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렇죠 이제 역사적으로 확실한 어떤 그 나라 발전 그리고 역사를 빛낸 그런 위인들 역사적으로 이 인물들이 평가될 때에는 뭐 호불호가 거의 없으신 정말 말 그대로 위인들만 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위상이 있는 그런 위인들만 이렇게 집회에 들어가는데 10만원 건에는 이제 이런 독립운동가의 얼굴이 들어가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어 이순신 장군이 뭐 500원짜리 들어간 게 나는 좀 못마땅하다라고 지금 그런 채팅도 있었는데 단위가 그 분들의 업적의 지표는 아니야 어 단위별로 보면 안되는 거지 예 뭔 말인지 아 100원 100원 예 뭔 말인지 알겠지 100원에 500원에 10원에 뭐 만원에 천원에 어 그 뭐 약간 무슨 드래곤볼 스카우터 전투력 측정기도 아니고 그 뭐 100원짜리 들어갔다고 100원짜리 인물이야 그건 아니지 예 그렇게 가는 거는 좀 너무 뭔가 어 좀 단순한 그런 생각이지 예 그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어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방송 이제 쉬고 있어 엊그저 엊그저께 한 이틀 전이었나 이제 뭐 월요일 일요일 아무튼 월요일쯤에 이 기사가 터졌던 것 같아요 자 무슨 일이냐 강남에서 이제 강남 한보판에서 이 아 맞다 내가 그때 다뤘었지 일요일날 예 그때 오슈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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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때 다뤘었어 어 다뤘었어 근데 이제 누군지도 밝혀지고 어 또 왜 그랬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좀 후일담 처럼 이렇게 어 얘기가 나왔어요 사람이 이제 죽은 일이라서 후일담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이제 강남 대로 한복판에서 벤츠를 끌던 벤츠 차주가 만치 만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서 이 배달하고 계신 라이더분을 이제 뒤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 이제 블랙 블박 영상도 봤는데 치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 후속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고 굉장히 국민들의 공분을 살만한 그런 요소가 있어요 예 후속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본인이 키우고 있는 애완견 이 반려동물 강아지를 안고 있다가 나중에 신고를 통해가지고 출동한 경찰이 이제 강아지를 좀 떼놓고 이렇게 강아지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의 정신이 팔려있으니까 강아지를 좀 떼놓고 제대로 이제 뭐 인계를 하려고 체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도 막 어 뭐 좀 소란을 일으켰다 라고 하더라구요 예 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알고보니까 그 DJ 출신이 DJ 네 DJ 클럽에서 이제 좀 음악 틀고 좀 약간 그런 직업이라고 합니다 DJ 어 이분이 예송이래요 예송 DJ 예송 DJ 예송이라는 분이고 요분 그 활동하는 그 영상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송 예송 여기 여기 내가 봤던 거는 뭐 저기서 봤었나 실베에서 봤었나 어디서 봤었나 잠깐 볼게요 음 여기도 나오네 DJ 예송치니까 나와요 약간 이제 그렇게 막 유명한 사람은 같지는 않아요 그죠 예 유명한 사람은 또 아니고 지금 여기 달린 댓글에도 뭐 음주운전 최근에 이제 벌어진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유입되신 분들이 많이 댓글을 달으신 것 같아요 케이팝 페스티벌에서 DJ잉도 했었고 예 근데 이게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을 비판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죠 이제 음주운전해갖고 사람을 치워 죽인 사람이 DJ였던 거지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DJ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거지 이제 뭐 약간 좀 뭔가 보여지는 모습만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이 직업의 위상이 좀 좋지 않겠죠 좋아지지 않겠죠 그렇게 그 편견을 가지고 볼 필요는 없는 거야 어 아무튼 또 키우고 있던 강아지가 이제 그 비숑프리제라는 그 견종이 예 비숑프리제였다 그러네요 음 사회면에서 지금 제일 가장 좀 사람들 관심이 쏠렸던 이제 그 사건인데 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 어떠한 말로도 제가 지은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고인이랑 유가족분께 드린 아픔을 평생 가슴속에 안고 살겠다 어 죽을 죄를 지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 그래요 도주할 염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면허 취소 수준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고 어 당시에는 내가 너무 취해가지고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차 주변으로 모여서 나도 차에서 내렸고 이후에 강아지가 너무 짖어서 현장이 시끄러워가지고 강아지를 안고 있으란 말이에요 강아지를 안고 있었을 뿐이었다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며 강아지만을 챙기는 사람 없을 것 오해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저 역시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오며 그 슬픔과 빈자리를 잘 알고 있다 어 한 가정에 그런 슬픔을 드렸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 본인의 잘못을 이제 나중에 이제 뒤늦게 인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그 보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 입장에서는 형량이 줄어들겠죠 법이 그래요 법이 보통 이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여서 죽게 만들면 7년이에요 7년인데 어떤 피해보상을 하기 위한 어떤 노력과 초범인 점 여러 어떤 정황들을 보고 법원에서 판단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어떤 의사는 사람을 죽였으나 집유로 끝났죠 집행유예 앞으로도 봉사도 많이 할 거고 뭐 여러 저기를 해가지고 뭐 사회봉사 명령이랑 해가지고 집유 3년인가 받았다 그러던데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그죠 그 참 무전 유죄 유전무죄라고 얘기해도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판결도 있었고 음주운전에 대한 어떤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음주운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정황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지 사실 정황이 뭐가 뭐가 중요해 정황이 예 사람 죽였으면은 뭐 최소 뭐 어 몇 년 몇 년 이렇게 뭐 때리고 그런 좀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전에도 또 얘기하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사망하게끔 해가지고 이제 그게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아져가지고 전 국민적으로 이렇게 뭐 비판을 하고 막 그러면서 3년에서 이제 최대 15년까지 해가지고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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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벌금 재검토 이러면서 트럭이 승용차 충돌해가지고 유아 두 명이 죽은 99년의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법이 개정되고 개정되고 더 빡세지고 그러면서 후쿠오카 시 다리에서 음주 충돌 유아 3명 사망 이때 2006년 8월 그 이후로 보면은 음주운전이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해마다 2021년까지의 자료거든요 이게 일본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통계가 아니라 음주운전 사망 통계야 음주운전 사망 통계 2022년 우리나라는 어 213명이 사망했다고 22년에는 22년에는 214명 23년에는 아직 안나왔어 아직 안나왔고 21년 206명 200명 조금 넘어 247건 20년에는 247건이었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해요 네 한 50명 줄고 어 어 22년도 그렇고 점점 줄기네 어 점점 줄기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일본의 일본의 사망 더 줄어들고 더 줄어들고 100명이 안 넘어야지 100명이 안 넘어야 좀 비빌랑 말랑 인 것 같습니다 인 것 같습니다 못할 거예요 그쵸 그 최근에 있었던 의사 집유 3년 받은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그거는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무튼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단독 이송균 때처럼 또 황의조 경찰 수사기밀 브로커의 유출 이 유명인들이 경찰에 붙잡히고 무슨 사건을 일으키고 사고를 치고 했을 때 이 매스컴을 통해서 발설이 되고 이게 기사화될 때 궁금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게 이런 사실이 어떻게 이렇게 일파만파 퍼질 수가 있을까 어 그죠 조사를 받고 하는 거는 사실 몇 명 안 마주시거든요 경찰서 가가지고 조사받고 출두 명령이 와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이게 비일비재한 일인데 이거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그 매스컴 이제 그 보도하는 그 기사들 그 이제 그 기자들 기자들이랑 경찰들이랑 그런 어떤 소식통 연락망 네 그런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보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보통이 있다 그래가지고 좀 유명한 사람이 뭐 사고를 일으키거나 뭐 그랬을 때 바로바로 이제 터지는 거죠 네 처음에는 누구라고 발설하지 않지만 네 나중에 결국 다 드러나버리잖아 네 정보를 그쵸 이제 이거 사실은 경찰이 하면 안 되는 짓이야 그쵸 경찰이 하면 안 되는 짓이기는 해 정확하게 이제 유죄 판결이 나고 사건이 이제 그 뭐 기소가 됐을 때 그때는 조금 밝혀져야 되겠지만 수사 중일 때 이렇게 밝혀지는 거는 너무 과하지 않겠어요? 예 예 황의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다방면으로 볼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어쨌거나 헤어졌으면 지워야지 헤어지고 안 지웠던 게 크지 둘이 상호 합의가 합의하에 뭐 그런 둘이서 그런 영상을 찍었을지언정 헤어지만 지워야지 아니 찍을 수는 있어 찍는 것도 나쁜 건 아니야 이거 찍는 찍는데 찍고 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갤러리 관리를 서로 잘 해야지 둘이 합의하에 찍었다면은 어 찍는 거는 잘못된 건 아니야 어 찍는 거 자체를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헤어지고 나면 지워야지 예 하아 하아 높바꾸 패드로 재미 뭐야 이거 노란빙종 노란빙종 배그 방송이야?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고생했어 재밌었어 이염아 비웅신 장애인아 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뭐야 이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니엄병장은 좀... 야, 요즘 초등학생들이 이런 말을 하는구나 니엄병장은 좀 심했다 와... 상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제 둘이 매칭이 돼가지고 돌리다가 서로 이제 의사소통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죽고 나서 헤어지기 딱 전에 딱 즉전에 니엄병장을 외친 거야? 와... 노란빙종, 노란빙종 어, 그러네 연기 안 해? 어, 미안해 이러네 어, 미안해 이러네 어, 미안해 이러네 고생했어, 재밌었어 이엄아, 비용신 장애인아? 어, 근데 왜 좋아해? 패드를 뜯고 좋아 죽네 아, 잠깐만 아, 너무 충격먹어가지고 실수한 거야? 어... 아, 그치 어이가 없긴 하겠다 의사소통 잘 되고 이렇게 초등학생이랑 젠민이랑 어, 이렇게 매칭이 돼갖고 재밌게 게임하는데 마지막에 니엄병장이 나왔으니까 흐흡... 아, 너무 pace 넘어가죠 예 니엄병장 스읍 아, спасибо 요런스 날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